Oh my gosh, don't you know I'm a savage? I'm a killer, 널 깰라 아직도 got it go, 환각을 catch you know Sella, we holla 두렵지 않아 넌, no, he too hard 안녕!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난 지민이 우리 수박 콧채 먹고 싶어 수박 콧채 맛있었다 1년 전에 우리 먹었거든 사이드랑스 유, 딸기 우유 아 맞다, 딸기 우유 링링이가 무슨 토마토고 만두치네 디저트였어 디저트랑 같이 먹었어 좋은 여름이었지 여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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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아 수박 콧채 안녕 아 수박 콧채 안녕 어 뭐야 수박 콧채 조명이잖아 수박 콧채 조명이잖아 수박 콧채 조명이잖아 15시간 여깄어요 여깄다 여깄다 헷갈렸어 여깄다 한 번 눈에iras어 저희 한번 가볼게요 정답 액션 와우 박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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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상관 2 고맙습니다. 오해. 영호야, 다시 오십시오. 가봐라. 어디 갔어? 아, 지젤, 지젤. 빨리 오세요. 지젤 어린이. 옷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야, 장전된다. 야, 이거 나 배그에서 많이 봤어. 이거 혹시 MK 랑뿔. 빵야, 빵야, 빵야. 난 앞으로 만나지. 하이. 안녕, 이따 봐. 안녕, 또 보내. 이따 봐. 이따 봐. 하이. 네가 표에서는 처음이지? 안녕. 오해. 이제 안 올 거야. 마지막 빠이는 마지막이야. 마지막입니다. 간다. 미련 없이 보내 줄게. 야, 즐거웠다. 배우기구. 예! 패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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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 열심히 얘기했냐면 오늘 촬영 시작하자 너무 열심히 해요. 나머지가 하나입니다. 다시 응원할게요. 더 응원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사람도. 행복하게 해피. 예예 해피. 저희는 새비지 뮤비 현장입니다. 오늘 이 룩 어때요? 악세사리 같은데 되게 여전자 같지 않아요. 끝났어요.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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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또 출력해야죠. 촬영해. 최 안무. 최 안무는 나중에 컴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뮤비를 보고 컴팜 영상을 보러 가면 되겠다. 와우. 굿 프로모션. 진짜 똑똑해. 궁금하시다면? 궁금한 사람 보고 오세요. 이거 해야 된대요. 스와이프 업. 아니 여기 있으니까 알지. 아니면 여기 있으니까 알지. 그거 뭔지 알지. 스와이프 업. 스와이프 업. 네. 왼. 오른손은 세뇌상을 입고 있습니다. 왼손은 다리를 맞춰서. 하나. 완전 모양이요. 얼씨. 열이 알을까? 백성취. 백성취. 백성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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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제대로 할 건데 예쁠 거예요 예쁘니까 화이팅! 넘어가시죠 이거 불러야 돼 태미지는요 강렬한 비트에 힙한 랩에 아주 포인트 되는 쯧쯧쯧쯧라는 부분이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의상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희 의상 많이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예쁘고 제작도 예쁘고 여기에 Savage라고 써있어요 디테일을 잘 보면 재밌을 거예요 어 제 얼굴도 여기 있어요 이것도 되게 딥한 의미가 있어요 세트 시즈아 We're the ones that we can do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now Get me give me now 두 두 두 두 지금 나를 잡아 아니 나를 더 세 두 두 두 두 두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now 두 두 두 두 두 이제 내가 너를 잡아 now I'm a savage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now 두 두 두 두 두 하이 우리 너무 바보 같았어 지금 띠크 하이 여러분 저희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말 쳐봐요 여러분 저 눈물 묻혔어요 그리고 손톱에도 눈물 눈물 3개 울음이 많은 사랑해요 화이팅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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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세비즈 뮤직비디오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2시 45분 12시 45분 노래를 들어야겠죠? 저의 선곡은요 11시 11분에는 1111을 듣고 12시에는 청아 선배님이 벌써 12시 12시 45분에 아까 아니죠 7월 7일에는 레드벨벳 선배님의 7월 7일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지역 들어간 노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노래 듣기 그래서 제일 지금 제가 아니 제일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여수 가서 여수 한바다 듣기 광화문 가서 광화문에서 듣기 부산 가서 부산 갈매기 부산 바캉스 듣기 파리 가서 페리스 인 더 레인 듣기 이런 거 뭔지 알죠? 이런 감성 내 버킷 리스트란 말이에요 광화문에서 세비지 듣기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루면 알려줄게요 광화문에서 세비지 듣기 두고 왔는 좀 세비지 너의 데리한 플레이 너는 두고 볼 수 없어 나를 무너뜨리고 싶은 내 환각들이 점점 너를 굴축할 이유가 돼 I'm a savage 널 무시게 줄게 I'm a savage 널 집 밟아 줄게 I'm a savage 세비지 뮤비 블랙 암바라네스 레벨이랑 어쨌든 그 연결 같은 게 있고 약간 스토리도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의미부여 많이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노래의 모든 게 기대되는 느낌 저희도 얘기도 많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결과물도 뽑아내니까 너무 네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핑크색 머리 뭔가 변신해야 할 것 같은 머리 색깔 오드아이 봐라 신기하죠? 많이 신기한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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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처음 입는 핑크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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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everybody look at me 익숙하잖니 양보해 참여야만 돼 어느 수록게 I'm locked up in the glass 난 넓고 싶은데 너무 깜찍한 기대 그런 환각들의 날이 가져나 내 기회를 다 내가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만나볼게 내 인정상도 폭탄 날이 너무 빠졌어 그런 왕같이 난 나를 겸고만한 걸까 오.. 오케이, 끝! 여긴 바로 광야 너의 시공간은 내 뜻대로 make it break it I'm a savage 널 부족해 줄게 I'm a savage 널 짓밟아 줄게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now 지금 나를 잡아 아님 난 no savage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ive me now 이제 내가 너를 잡아놔 레이전 하나, 둘, 셋 오케이, 컷 아, 됐다 아, 왜 그러지? 두다가 언니 왜 그러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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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녕하십니까